전쟁 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 전세계 도움의 손길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는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죠.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타스의 기적입니다. 2020년 1월 26일은 해외 원조주일입니다.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의 다양한 해외 원조 사업은 전세계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공식 해외 원조기구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후원 문의는 02-227-992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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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